아... 얘들아! 안녕 태경이 삼촌이야 오늘은 우리가 지금 뿌리를 찾아서 뿌리를 찾아서 지금 노래 해라 앨범 내라 뭐 노래가 마음을 치유하는 것 같다 아니 나는 지금 루트를 너희들에게 따 주려고 지금 어쩔 수 없이 노래를 하는데 이렇게 노래에 호응이 뜨겁네 자 그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순서대로 하는데 효키 피아노라는 분이 이렇게 했어 이진아 별것도 아닌 일 해주세요 중간에 컨트라베이스인가 그것 때문에 피아노 근음이 안 들려요 오케이 그랬더니 우리 안현배님 밑에 컨트라베이스의 첫 박이 그 음악의 근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효키님이 아닌 거 같아서요 둘이 옥신각신하고 있네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진아의 별것도 아닌 일을 해볼게 진아는 내가 안테나 같이 이제 오면을 가끔 할 때 인사하고 뭐 그러는데 착해 되게 안녕하세요 그래서 진아의 별것도 아닌 일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고 음 그래 카피하자 이게 랜덤 앨범에 있는 거구나 넓 damaged 상 acadೆ에 있다가 알 힘들 때에 잡고 긴장 꿀opoly 이거 이장헌이가 진짜 잘하는데 들어보자 다시 오케이 C-Sharp, F-Sharp 하지만 버시래 영어가 생활로 돼있어 영어가 하지만 D-Flap 이렇게 되는 거야? 아 루트만 해야지 계속 D-Flap 어 섹션 그 다음에 요거야 껌껌 맘만 하는 거야? 나 뭐하냐 지금 어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어 이것은 G-Sharp, G-Sharp 11 이건데 어 음 음 아이고 미안 자 랄랄랄랄랄랄 이 이거다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뚜두두부 으 이게 패싱노트로 베이스 잠깐 지나가는데 이게 코드톤은 아닌 것 같고 텍스트는 큰 텍스트 이거 같아 그 다음에 B야 요즘에 펜타톤이 이지메 나는 별것도 아닌 일에 나는 별것도 아닌 일에 오케이 나는 별것도 아닌 일에 D flat G sharp 11이니까 대아리 코드지 4도 나나나나 이상하게도 너 이상하게도 너를 떠올리네 아 빠 빠 빠 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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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ut 떠 떠 떠 떠 떠 떠 B69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난 C샵을 예를 들어 컵라면 그 다음에 교복 그 다음에 뭐야 가사를 못들었어 뭐야? 컵라면 컵라면 먹을 때도 교복 입은 애들 지나갈 때도 그 다음에 우연히 뭐라고? 콧노래 팝송? 콧노래 팝송? 뭐 가사 안 들려 이때 B 그 다음에 B B flat minus 7 뭐냐? 아 못들었네 또 면 컵라면을 딱 먹을 때도 교복 입은 애들 음 G 나갈 때도 우연히 그 놈의 팝송이 흘러 귀에 들어 음 B B 메이즈 하네 예 오케이 예 머리를 흔들고 불 불 터 어 아이치 이거네 그 다음에 요거야 마음도 지겨워 언제부터 나의 고 아 아 마음도 지겨워 언제부터 나의 걸림돌이 돼 버린 건지 예 예 에이 플랫 아 걸음걸음 떨어뜨려 버렸는지 예 예 예 참 좋아했었나봐 참 좋아했었나봐 리디아 아하하 좋아했었나봐 계속 있지 못할 건가봐 계속 있지 못할 건가봐 페달 페달 어 많이 소 소중했었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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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사랑 정말 소중했었나봐 정말 F 정말 사랑 E7 이게 보니까 E7이야 E플랫7 사랑했었나봐 사랑했었나봐 아 F7 어그맛 자 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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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 그 다음에 아 아닌데 요거야 어 뭐 이게 뭐지 이렇게 안가구 어 F 이렇게 오늘같은 이렇게 오늘같은 이렇게 오늘같은 아 멋있네 이렇게 오늘같은 이렇게 오늘같은 이렇게 오늘같은 이렇게 오늘같은 날에 널 생각하는 거 오 나를 널 생각한다는거 그래서 이렇게 기쁜 날에 난 너를 생각한다는거 더이상 너에게 더이상 너에게 별 별 뭐라고 또 아니 별것도 아니니 또 이거 또 이전엔 똑같네 요거야 아 위에를 내가 왜 따왔을지 루트 따야되는데 닌니 님 yrics 니니 래 데뜨때마 우다뚜뚜뚜뿌 도움을 으아 으응 이거 뭐야 데리코드인데 그것도 아닌 일에 바보같이 너의 도움을 B 6 바꾸내 집 바꾸내 집 모든 걸 술 술 해결 음바뚜쿠 음바뚜쿠 바 해주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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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모든 것들을 해주던 네가 바꾸냈지 바꾸냈지 모든 걸 술 B플랩 해결 해결 해주던 네가 해주던 네가 안 잊혀져 안 잊혀져 당연할 당연할 할지도 할지도 어 레디피 이런 프레이즈 되게 많이 쓰이지? 모르는 모르는 길이 나오면 모르는 길이 나오면 모르는 길이 나오면 바로 전화라고 핸드폰 설정도 해결 어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고쳐주고 심지어 반복이잖아 탱탱 멘탱 멘탱 몇개 흥믹 한 혼자는 아무것도 혼자는 할 수가 없게 됐지 기부 복합되고 오래 걸렸어 난 나에게 두 빠빠빠뿌 어느 것을 포기해줬던 거지 이 이 이 저 좋아했었는데 좋아했었나봐 좋아했어나봐 계속 있지 못할 계속 있지 못할 거 아 아 많이 소중했어 많이 소중 잇어나봐 아 소중해쓰나 그 중에 있었나봐 다 다 넌 나의 사랑 사랑했었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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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오늘 같은 이렇게 오늘 같은 이렇게 오늘 같은 E flat 베이스는 G 날에 널 생각 날에 널 생각 Grease 까 까 너이상 너에게 2 우우 후 후 후 이런 걸 해 줘야 되는데 아 진아가 아 진아가 좀 노래를 담백하게 불러서 Rnb를 잘 소화를 나만큼 힘들게 이렇게 나만큼 자연스럽게 R&B를 구사를 좀 못하는 것 같아 뭐 나이들면 나처럼 할 수 있겠지 나만 기다리나봐 나만 기다리나봐 반복 어? 뭐야 나만 기다리나봐 나만 기다리나봐 이건데 나만 기다리나봐 이렇게 코드진을 바꿔서 사비해서 마지막에 훅 넌 나 없어도 괜찮나봐 넌 나 없어도 없어도 괜찮나봐 나 혼자 생각하나봐 나 혼자 생각하나봐 그그 얘들아 봐봐 이게 지금 D펫에 다이아토닉이야 그 다음에 이제 논다 이제 논다 호남 이렇게 오늘 같은 이렇게 오늘 같은 약간 왓따 빰빰 원 앤 투 앤 어 땡긴거지 그날의 눈물이 나고 음밭 공공 더이상 더이상 게 음 오 오 더이상 뭐냐 게 내가 많이 쓰는 대리 더이상 너에게 리플레 더이상 나에게 메이자 아무리 뒤택 별것도 아니니 그리고 나서 아니면 나 아 이렇게 됐으면 더 뭔가 멋있었을텐데 별것도 아니 뭐 이것도 그냥 나쁘지 않아 별것도 아니 뭐야 아 5도로 끊어 별것도 아닌 일 내가 종결 지어줘야지 아무튼 뭐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게 사실 어려운 곡이 절대 아닌데 키가 어렵네 키가 근데 얘가 지금 내가 볼 땐 C키로 하면 좋았을텐데 왜 내가 치기 편하니까 아무튼 뭐 디플렛이야 키가 어려운 거지 이 곡은 되게 쉬운 거야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은 아까 요거잖아 G 콘트라의 첫박이 근음일 거예요 라는 우리 현빈이의 말이 맞았어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 요 진행이야 요게 헷갈릴만 한데 근데 거의 대부분은 콘트라 베이스는 진짜 현빈이 말해 루트나 오음을 눌러 코드에 그래서 만약에 뭐 요런거 뭐 C키로 해봅게 니네들 보기 편하게 그래서 뭐 뭐 아니면 아까 이걸 C키로 친 거거든 근데 이게 C인데 페달 뭐 아무튼 뭐 이거는 뭐 나중에 이거 중요한 거는 어 페달 어 현빈이가 맞았네 어 효키 피아노님 조금 더 열심히 한번 해봐요 알겠지? 컨트롤베이스 그래서 컨트롤베이스가 나와도 사실 그 음이 있는 거는 당연히 맞는 거니까 그거를 열심히 해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뭐 이거거든 암튼 뭐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카피해 봤으니까 한번 들어보고 너희도 악보로 적어가지고 말이 맞게 따라 루트만 쳐봐 그래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거야 안녕